평범하게 그지였던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런한 배우관이 지칠 수 있다 아 뭐 괜찮으신 거죠? 난 그렇게 청년이 오빠에게 반해버릴게 진짜 여보세요 허유진 어린이 초등학생이세요? 왜 이렇게 소말나요? 왜 맨날 가야 될까? 그럼 어떻게 가 아니 뭐 월투분이 0패크요? 잠깐만 내가 볼게 나 투력이 양줄이 1.3이야 기사님 잠깐만요 조금만 천천히요 뭐야? 뭐야? 어쩌면 내 평생했던 꿈 가가 가가 아니 아까 댓글에 심지어 방금 겁나 느끼했어라고 그랬어요? 미안합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네 다시 넘어갈게요 네 아 뷰리포우 아 뷰리포우 아 뷰리포우 여기부터 확인했어요 3월 13일 맞아요 이제 맞추네요 저번에 제가 라디오 나갔을 때 3월 14일이라 해가지고 그래요 화이트데이 미안합니다 수윤이는 3월 16일 어머 17일이에요 17일이야? 나 외웠는데? 네 수술하게 외우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됐잖아요 이제 됐잖아요 쌤 쌤 쌤 쌤 쌤 쌤 쌤 네 그럼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나을까 아 아 그거 알아서 해 아 무슨 솔로인 동생한테 그 부분까지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오우 오우 아 여러분 오늘도 검은 꿈 꾸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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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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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슌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진짜 얼레벌리였는데 잘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최고 고생했어요 사랑해 널 이 느낌이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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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